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이제 또 노지에 또 하우스 옆에 노지에서 크는 애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온슬로 이건 한몸이에요 아 이거 한몸인데 비 너무 맞아서 지금 좀 상태가 아직은 괜찮네요 자이언트 무슨 자이언트라 그러던가요 하도 이거 안 들따박하고 잊어버렸네요 요거는 까라솔 이쁘게 물들었죠 여기 퍼플도 하나 있고 퍼플도 있고요 요거는 파랑새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외도자리도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군생 신동 신동도 있고 여기 보시면 또 꽁이비듬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테라스에도 하나 키우고 여섯도 하나 있고 아 이거는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지 크지도 않고 아 이래요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 얘는 좋죠 좋죠 아 이제 초록초록해져요 예 얘는 루즈라는 아이 루즈 빗물이 고여 있어요 이거는 뭐더라 이름이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여기다 라울이 하나 있고요 화분은 이제 저 친구 베니아 친구분이 이거 첫 솜씨 처음에 만들어서 주신 건데 꽃이 어디로 가봤지 저쪽 옆으로 갔네 꽃 여기 뭐 붙은 거 예쁘죠 이것도 계속 비바저도 이렇게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이거 여기도 먼 창이 하나 있고 얘는 이름 몰라요 아 치와와입니다 저거 창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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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이름 모르는 앤데 아 여기 뭐 있네 써놓은게 엔젤스 엔젤스 핑거라 그러는데 맞는지 몰라요 엔젤스 핑거래요 이거는 더스트로즈고요 이거는 도태랑입니다 청키란 아이를 이거 수영을 안 잡아주고 놔뒀더니 다 한쪽으로 쓰러지 있어요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놔두려고요 제가 불레를 불러요 이 뱉다 이거는 아 아 지지구리 이렇게 많아요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요것이 저는 이쁜 것 같아요. 핑크색에다가 노란색도 들고 3색, 3색. 3가지 색깔 띄고 있더라구요. 날 좋을 때 보면은요. 이거는 버컬리. 멋없이 크는 거 버컬리. 러블리 러즈입니다. 요거. 이거는 에둘리스인가? 에둘리스랑 하나? 이것도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너무 옆으로 퍼졌어요. 이거 백봉. 세상에 백봉 꺼필라고. 백봉이 이뻐요. 크리스마스 햇빛이라도 안타요. 탔나? 18도도 해가지고. 동굿잎빛이 우리들. 하엽도 안타주가지고 이래요. 입전이고요. 입전. 펑킨. 이거는 펑킨. 이거 타우러스. 근데 여기는 이제 사물 중순부터 나와서 이제 이거 밖에 있는 애들이라 안타는 것 같아요. 금방 내놓으면 아주 새까맣게 타요. 봄에, 초봄에 나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마크스. 이거 릴리시나. 아 이거. 러블리 러즈는 키우더나무 이래서 보기 싫어요. 이거. 먹대야. 이 쪽으로 와가지고. 아 이거는 르브라 창입니다. 이렇게 자국가 데임돌리 나와요. 아 여기도 이거. 여기 있어요. 이거는 막 크죠. 묵어서.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라울이 막 못생긴 라울 많아야죠. 여기도 또 하나 있고. 아 샴페인 이쁘죠. 너무 달궈지가지구. 익스펙트라. 익스펙트리아 처라. 이거 천원짜리 사다 심은 거에요. 이거는 안 이뻐가지고 이 화분에다가 심어 놓고 처음에 심을 줄도 모르잖아요 잘. 이렇게 큰 데다가 심어 놓고요. 여태까지 한번도 분갈이 안 해줬어요. 그냥 이래 있어야. 그 자국가 떨어지가고 혼자 나온 것도 있고 막 그러네요. 이거 옆에 다 나온 거잖아요. 이거 이래 이즈 올라가요 이렇게. 자, 못났을때 이거 막 병났던가, 앤데요. 살았는지 모르겠네 이거 가운데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이게 지금 제일 높은데라서 제가 잘 안보여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잘 안보여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이것도 그렇고 이거 이제 물 삭 조금 덜라고 하네 이거 이름이 트름소 트름소입니다, 트름소 아이구야 화분 넘친다, 넘쳐 왜이렇게 눌르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트름소 또 하나 있어요 얘가 트름소 아니고 얘가 트름소 맞힌다고 그래 또 보여드린다 이거 여기 트름소입니다 근데 가운데 조금 변이처럼 와요 얘구 자, 아내들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